이 제품의 이름은 페이퍼라이크라고 전자잉크 모니터입니다. 2015년 CES에서도 전시했던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다른 모니터와 다르게 안에 있는 빛으로 색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은 안에 잉크가 나와요. 그래서 종이처럼, 신문처럼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전자잉크 모니터입니다. 눈에 필요가 없고, 문무자금 많이 하시는, 문서작업 많이 하시는 회계사나 본무거업이나 일하시는 분들, 변호사분들 되게 많이 찾으세요.